아! 나 범인 누군지 알아! 아! 아니! 니가 범인해! 니가 범인해! 우와! 내가 범인이다! 우와! 여기 도꺼베기 3개 줄게! 내가 범인하겠구나! 오! 알겠어! 알겠어! 그럼 여기 범인 갖게 여기 나름표 줄게! 우와! 나 이거 칼도 있고 이거 총도 있다! 왕! 나도 총 줘! 랭! 우와! 나도 총 가지고 싶다! 엉? 여기! 어? 여기! 고마워! 그만해! 그만해! lång shore 어어! ani 대 완성! chairs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잉가잉가 반갑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정말 재밌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랫만에 머더마피아 할거에요 자 오늘 그러면 저희 멤버들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고님 반갑습니다 이수고님 너 진짜 이쁘다 아하 monter나 아하하핳하핳 자 그리고 요르르님 반갑습니다 요르르님 안녕하소 반가워 난 요르르 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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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요르르님 인사도 하나 전해드렸어요 인가인가가 아니고 요르르님은 뭔데? 요가 요가 어때요 요가 요가 아 뭐에요 그게 아 별로 마음에 안들어요? 그래도 제가 또 다른것도 준비했습니다 요강요강은 어때요? 요강요강 그냥 인간인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 복장이 정말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인태님! 네! 왜 그러세요? 한바퀴 돌아주세요 한바퀴 와! 어우 향기가 나 어! 혹시 여자복수들도 되세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덤덱이님 반갑습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덤덱이님! 네! 어디보고 얘기하세요? 왜 자꾸 그런걸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덤덱이님! 네! 왜 눈이 옆에 달리신거죠 근데? 무슨 상관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머더마피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요, 어떤 맵이 있어요. 그 맵에서 독보기 6개를 찾으시면 총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총으로 살인자 한 명, 머더른 한 명을 찾아서 그 총으로 죽이시면 시민의 승리고요. 자, 머더의 승리는 모든 시민을 몰래 다 죽여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마의 게임을 아, 초록색 범인이 초록색의 칼이 있었어. 내가 봤어. 초록색의 범인이야, 초록색의 범인이야. 초록색의 범인이래들아. 초록색을 조심하도록 해. 아니야, 빨간색의 범인이야. 빨간색의 범인이야. 빨간색의 범인이야. 이럴수가. 네 앞에, 네 앞에 파란색 침대가 있어. 파란색의 범인이야. 파란색의 범인이야. 파란색의 범인. 파란색의 범인. 조심하도록 해. 이럴수가. 쥐늑대가 죽었어. 쥐늑대가 범인이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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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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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었어요! 누가 내 좀 찾아줘요! 길 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귀엽고 순수한 나는 할 수가 없고 길을 잃으면 범인은 아이유인가? 길을 잃었다! 범인님! 여미님 좀 죽여줘요! 범인 누구야? 근데 진짜 아직도 정치를 안 밝힌다고? 배고파 어 안 어? 수상해 수상해 분명히 이거는 요노로 범인이야 왜냐고 어? 우리의 목숨이 어? 배고프다는 거지 피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어? 무서워 이럴수가 상자가 텅텅 비어있어 이거 내가 상자를 털었다는 거야 어? 이럴수가 둘이 맨들맨들해 범인은 탈모야 이럴수가 아니 지금 수근님이 대머리야 생각해보니까 어? 여기 나랑 두 명이다 수근님 병원 갔다 왔더니 탈모 반짝 맡았다 했어 아니 이럴수가 왜 방금 이제 인여맨이 죽었어 그렇다는 것은 취재를 한번 해봐야겠구만 야 모두들 이 중앙으로 모여 중앙으로 모여 여기서 한번 대화를 좀 나눠봐야겠어 저 담소를 한번 중앙이 어디야? 여기잖아 아니야? 중앙이 어디야? 여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우리 염 타먹는 거 보니 저 아저씨가 좀 어머 변태 잠시만 아저씨 25초 전에 뭐했어 아저씨 야 잠시만 야 도망가 야 덤덕이여 범인이여 25초 전에 뭐했어 아저씨 야 상식적으로 잘생각하여 아저씨 야 나 옷이 있는데 잠시만 이 게임 너무 지루할 것 같구만 응 어이구 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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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 어머니 근데 다 죽었어? 왜 말이 없지? 아니야 수고님이 지금 잠복죽이라니까? 어 그래? 수고님이 그럼 범인이야? 그럼 수고님 범인이지 아아아악 요로리 멍청아 멍청아 아니 두 명밖에 안 남은 걸 뻔히 알면서 그걸 또 죽었나? 재미있게 해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사림자 왜 난 사림자가 안거리는거지? 들어왔어 지금부터 노잼으로 죽이면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아라 이번에는 집중으로 간다 인경현이 사림받아 내가 봤다 나 아니야 인경현이 사림받아 저기 빨간색님? 빨간색님 멈춰보세요 아니 빨간색님? 빨간색 누구야? 왜 이렇게 수상해 아니? 하야 어? 어? 하.. 할아버지 이럴수가 잠시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조차도 재미있게 해야된다 도대체 넌 누구지? 넌 누구야? 나는 경찰 이럴수가 이럴수가 난 난 일단 내 정체를 밝히지 나는 일단 사림마가 아니야 알겠어 난 사림마야 그리고 난 내 정체를 밝혀주지 나는 사실 NOTH9 이 MIDI нуж 어 조금 재미가 없었나보군 나중에 알지 내 생각을 못하는 모양이군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았어 좋았어 만큼 빨간색에 물이 술을 둔 기분이구만 벌점 1점을 주도록 하겠다 1분 동안 넌 말 못한다 제임이 없었으니까 니가 범인이야 보라색 잠깐 멈춰 난 경찰이다 어어어 무슨 일이지 경찰이 수사좀 하겠습니다 옷좀 벌어주시겠어요? 어 너무 야하다 옷 입어 못생겼네 보라색은 못생겼다는 특징이 있군 빨간색 넌 말을 못하고 그럼 범인은 요루루인가? 아니야 요루루가 애교를 부리는군 범인이 맞다 범인이 맞다 요루루가 조용할 일이 없어 요루루를 써봐야겠어 찾아보면 말이 안되지 나 진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통역을 해주지 요루루는 귀여워라고 외치고 있다 요루루가 수상해 역시 요루루가 수상해 요루루가 귀여웠다 요루루는 찾아보면 요루루가 없어 아 근데 근데 여러분들 뒤로 오세요 자 알겠습니다 나 아 쟤 뒹금지가 풀렸다 여기 여기 요루루 어디 길을 잃었어 길이 어디야 여기인가? 요루루 여기있나? 찾아봐야겠다 근데 나 진짜 아니야 요루루 요루루가 아닌거 같아 그러면 나는 제일 수상한 도라색에게 당기겠어 왜 또 나한테 그러는거야 내가 범인이 아무리 많이 나오다 같이 너무한거 아니여? 아까부터 덤덩이가 계속 머더를 하더군 잠시 보라자 과연 어떻게 잘 믿겨 죽을 것이지? 정말 기대가 되는구만 왜 또 나한테 부담을 주는거냐고 난 범인이 아니야 그래도 난 범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죽을거야 어떻게 죽을거야 어떻게 죽을거야 난 범인이 아니라고 정말 기대가 되는거야 어떻게 죽을거야 난 범인이 아니라고 야 보라색 일로와 보라색 일로와 재밌게 한번 죽어보라고 난 범인이 아니라고 야 너무들아 잘못썼다 아 누가 뭐냐 요루루가 범인 맞다니까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 요루루가 아까부터 안보이잖아 아니 나도 가는데마다 사람이 없어서 좀 놀랬어 아 내가 경찰이야 잠깐만 자 나 진짜 아니야 후회하게 될거야 내가 최첨단 과학수사로 범인을 밝혀보겠어 나 범인을 구매한다 최첨단 과학수.. 과학수사로 한다 자 코카콜라 아이 범인은 누구일까요 촉촉 박사님 제발 알려 주 세 요 역시 과학수사 왜 화살 결혼 안하는거야 최단해 최첨단 과학수사로구만 대단해 최첨단 기술이 안없고 발상을 바꾸는 기술 정말 재미가 있었고 인간이란 재밌어 최첨단 이것은 이것은 과학수사 minimal 우리 범인 아니야 그치? 우리는 알리바이트가 있어 알리바이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아 그냥 그렇다 치라고 좀 지워버리기 전에 말이야 우리에게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우리에게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빨간색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아니 이럴수가 도대체 누가 지켜본거야 누가 빨간색이지 일단 써보면 알지 않을까? 아니 잠깐 기다려봐 덤덩이가 죽었을때 우리 셋은 같이 있었어 아니 이 녀석은 아니야 아니 이 녀석은 아래에 있었어 아래에 있었어? 그래 아래에 있었어 난 방금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요 루루가 범인이구만 나도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넌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나 거기집에서 알바이트 거기집에서 알바를 하고있나? 아니 나는 범방님이 죽기 유튜브 전에 노란색이랑 아이콘택하고 있었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있었다고 알리바이지 아이콘택하고 초록색을 빨리 죽이자 초록색이 죽었어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봐 생각할 시간을 줘 빨간색 니가 범인인건 확실해졌어 어떻게 재미있게 죽일것이지? 어떻게 재미있게 죽일것이지? 어떻게 재미있게 죽일것이냐고 기다려봐 생각할 시간을 줘 생각하고 할수록 시청자들은 떠나간다 gerdpk 마라ск 뭐 어때 그치? 재밌까겠지? 재밌게 할거야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뭐라 한 듯이 내가 재밌게 죽여줄지 아 어떻게 재밌게 죽일까? 너무 기대된 그렇사! 생각이 다했어! 어떻게 재밌게 죽일 거시지 범인? 어떻게 할 거지? 기.. 기다려봐!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승아 일단 머리.. 일단 얼굴부터 벗고 말해 요새 일단 얼굴을 벗고 생각하지 어떻게 재밌게 죽일 것이지? 크으 shak 끝까지érer 재미없어 아뇨 이 자실 드립치려고 했는데 아니야izar 드립필요없었을꺼야 분명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막판입니다 어떻게 살인마 한 번이 안걸린다고 뭐든 한 번도 안걸린다고? 재미있게 하고싶다 저 녀석이 범인이야 수상해 재미있게 하려고해서 저 자식이 살인마야 나쁘지 않아 과연 어떻게 살인마를 할거지 어떻게 재미있게 살인마를 할거지 잠깐만 자 누구지 누구야? 어떤 녀석이지 내가 잉혀면 유튜브를 보고있는데 잉혀면이 살인마야 확실해 나도 보고있어 잉혀면 세번째 카드에 칼이 있어 그리고 이건 요루루야 이건 요루루야 요루루가 아무래도 말이 없는거 보니까 방송에 재미없게 할거인가봐 요루루는 경찰인걸? 일단 요루루를 먼저 죽이자 범인이 아니든 맞든 여루루룸 요 commitment 요건은 경찰인걸? 여루루룸 여루루는 죽인거야 요금 죽인 bombs 엄마 죽이는거야 요금 죽인거야 너무 기아워 old 귀여 swap 여루루눸 오덜 각 Monkey 빌리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녀석이 범인이야 유인 extraordinary 빨간색 요루루루 빨간더니 저 자식 첫째 저 자식이 범인이었어 능띠를 죽였어 방금 이 자식 야 경찰이네 가까이 오지 말랬지 알았다 성질 한번 더럽네 누가 데리고 갈란지 빨간 형님 아무래도 이 초록색을 한번 싸워보시겠어요 어떻게 올라간거지 이 자식 과연 날 맞출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멍청한 녀석 이 자식 내가 화살이 두발이 됐다 이 멍청한 녀석 얘 맞춰봐야겠죠 어이 잠시만요 아닌데? 그럼 범인 누구야 그러면 이 보라색을 싸워보시겠어요 보라색? 알았어요 제가 범인 맞습니다 보라색이 야 정이 있는데 우리 그때 테트리스 재밌게 했잖아 알리바이를 설명해 기억을 해봐 어? 재미없는 녀석 재미없는 녀석 뭐야 뭐야 잉녀님이 아니었잖아 나 진짜 머더 한 번만 걸려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 나 지금 몇 번째야 그만하자 야 머더 좀 그만 나 머더 좀 하고싶어 어? 나도 이 자식 어떻게 재미있게끔 마무리랄 생각이지? 이 무시무시한 녀석 머더 한 번만 시켜주면 안되냐? 방금 재미있게 하고싶어 나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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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오늘 딱 재미있게 하고 딱 꿀잠 자고싶은데 말이야 아 못자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머더 하고싶다 나도 머더 하고싶어 나도 머더 하고싶어 나도 머더 하고싶당 풍은이도 머더할래 그냥 돋보기를 모아서 이번에는 정말로 아 얘가 범인이다 딱 보니까 범인이네 뭐야? 진짜 범인이야? 진짜 왜? 이 자식 정말 재미없게 죽이는구만 아니 제일 너무 재미있게 아니 제일 너무 재미있게 아니 나 그냥 따라오길래 짜증나가서 쐈는데 범인이다 아니 나 그냥 따라오길래 짜증나가서 쐈는데 범인이다 너도 꿀잼 영상을 버려버렸어 안돼 아 나 머더 한 번만 걸려보면 안되냐? 진짜로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뭐도 한번 걸려야지 시청자들 재밌게 볼거 아냐 어? 아쉬워 안 돼 아 깜짝이야 바람이 된다 범인이 지금 안 죽이네? 다들 피아노방으로 모여봐 니가 범인인가 보지? 불 중 하나 오렌지가 불을 꺼어 오렌지가 알았어 오렌지가 불을 꺼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지? 믿지마 에잉 당신이 믿어야 될 건 단 하나 오렌지가 요루루 아니야? 요루루가 귀엽다는 거야 으아악 아니 쟨 피아노방에 모였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아무도 피아노방에 모이지 않는 거지? 진짜 뭐야? 어? 야! 덤둥이가 죽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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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이거 피아노 방에 있었던데 뭐..보아봐 나 나 나 나 나 야 그럼 요루루네 요루루가 범인이여 나 할말있어 야! 나 들어와! 나 들어와! 아 나 진짜 내 말 좀 들어줄래? 요루루 혼자서 아니 아니 쟤는 걱정이야 들을 필요가 없어 에 됐어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들어줘 손으로 쏴! 아 제발! 제가 범인이여 한 번만 들어줘 다 한 번만 들어왔라고! 야! 가만히 있으라고 일루와 우와! 왜 호내래? 쏴! 쏴! 가만히 있어! 디젤에? 어? 경찰이었어! 봐봐! 저 사람이 범인이여! 저 사람이 범인이여! 이승환이 범인이여! 이승환이 범인이여! 이승환이 범인이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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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써! 왜 안써! 왜 안써! 왜 안써는거야! 좋았어! 이제부터 시작하지! 허어어어! 콩포의 VJ 특공대는 포졸 특공대야, 오늘상 한번 살인마의 집에 찾아가봤다! 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벌벌 떨고있는 삼피에자 한명배이가 총각 지금 죽는 기분이었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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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분명 총에 있었는데 총? 이 총에 있잖아? 여기가 죽지 않았어? 얘 그럼 어디서 죽었어 얘? 총각이 지금 열심히 총알을 찾고 있는 가운데 살인마가 정말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아 내가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이 멍청한 살인마 같은 야구 저 녀석을 계속 놓치고 있는데 환상 미친 새끼가 따로 없다 이 녀석을 빠르게 잡아야겠다 이 녀석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 또 쫓아가고 있는 살인마씨 아 무서워 죽겠네 하지만 살인마씨는 일부러 계속 피해자를 쫓아가고 있지만 일부러 잡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말 미친 분하십니다 아 네 총각 지금 여기서 발견하고 지금 뭐 할 생각이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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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이쁘 야 여러분들 한판 돌리고서 뭐도 안 나오면 끝냅시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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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할거야 아 뭐가 할거야 누가 눌러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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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아마 한 방 하자 나도 야 누르는 사람 하루 그거 주실 주실 주실? 하루 휴가권 주실? 옆에다 버튼다로도 누르면 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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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인기맨 입금 하세요 또 모더가 아니네 아 진짜로다가 아 저거 모더가 저거 모더가 야 저거 모더가 무조건 모더가 나 연기톤이야 아 그 진짜 모더가 아니야 나 저거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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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톤이었어 누가 연기톤이야 연기톤이 도대체 뭔데? 지금? 이날도? 에이 모더가 다 아이 큰일난데 아 아니야 에이 아니야 아 나 진짜 모더가 아니야 이거 왜 백악이야 모더가 아 나 진짜 모더가 아니야 야 이념해 다 벚꽃 땡긴다 아 나 모더가 아니라고 믿어주라 한번 믿어주라 야아 뭐도 아니라고 뭐도 아니라고 봐봐 오늘은 이렇게 살인마인척 하면서 피해자를 일부러 두명이나 죽인 이념연씨 한번 말그네봤다 이념연씨 과연 여기서 어떻게 꿀잼을 만들 생각인지 부담 엄청 주네 부담 엄청 주네 이념연씨는 지금 계속하는 가운데 열심히 그냥 떡보기만 모으고 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신아아아азыв 완성 하지ür ад 지워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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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어쿝 av 원숭이야? 기분 좋았는데 오랜만에 죽이 슬라임 어떻게 웃기냐고 그러다니 진짜 어?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 안녕